안녕하세요. 리인벤트 2020 한국어 트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대용량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션입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자바 환경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도입에 대한 걸림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삼성 어카운트의 적용기를 공유한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 및 유용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위한 고민들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클라우드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도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CNCF의 서베이입니다. 이 서베이는 2016년부터 2020년인 올해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었고 2020년 8월에는 2019년의 조사 자료를 정리하여서 리포트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메인 스트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2020년의 조사 자료는 여느 조사 자료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데요. 아시아를 포함한 155개 나라에 1만 7천 명 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 1만 7천 명의 숫자는 개발팀 리드뿐만 아니라 CX 로드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오거나이제이션이 숫자로 봤을 때는 45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 자료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들을 사용해서 프로덕션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전체 응답자의 75%가 넘는다고 하고요. 68%의 응답자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고 ECS 혹은 EKS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EKS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도구라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의 두 데이터는 2019년과 2018년의 데이터인데요. 화면을 보시는 리스터로만 보았을 때 좌측과 우측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시간이 지나고 다양하고 편리한 도구들이 소개되고 유즈 케이스들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공유되더라도 여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도입은 문화적으로 도입이 어렵거나 보완적으로 불안하거나 너무 복잡한 기술이라고 여겨지거나 또는 적절한 교육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기존의 자동화 툴이라든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툴들이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들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업무와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서베의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많은 수의 엔터프라이즈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이미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고객분들 중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그 도입 과정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와 아티팩트를 도커라이징하고 전체 인프라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도입한 후에 네트워크 모니터링이나 로드 밸런싱하는 옵션들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 같은 장애 시에도 자동으로 대응 가능한 아키텍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에서 경험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배주혁입니다. 삼성어카운트는 삼성의 중앙인증 서비스입니다. 전세계 12억 개 이상의 누적 계정이 존재하고 여러가지 삼성 어플리케이션의 인증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삼성어카운트는 이미 전체 인프라를 ITC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덕분에 좀 더 쉽게 네이티브 환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EKS 워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컨테이너 패키지가 이미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선 보안이나 서버 접근을 위해 추가적인 툴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약 첫번째 그림처럼 EC2가 부트업되고 툴들이 유저 데이터로 설치된다면 이런 빠른 확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서지 트래픽이 들어온다면 스케일링 시간 때문에 그만큼 더 느린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래 그림처럼 먼저 툴들을 설치하여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놓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먼저 Jenkins에서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잡을 생성합니다. 해당 잡은 GitHub에서 패커와 엔서블 스크립트를 받은 후 패커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패커는 엔서블에 정의된 태스크들을 모두 실행하며 필요한 요소들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각 지역별로 AMI를 버닝합니다. 이를 통해 달에 4번 이미지를 구울 수 있었고 보다 빠르게 부트업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또한 여러가지 리눅스 배포판이 있는데요.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알파인 리눅스를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알파인 리눅스의 경우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비해 가볍고 부팅 또한 빠릅니다. 실제 어카운트 바이너리를 넣고 비교했을 때 대비한 계열의 이미지가 140메가 알파인 리눅스가 100메가 정도를 가졌습니다. 이미지 레퍼 또한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AWS의 ECR을 사용했습니다. ECR의 경우 아마존 서비스이기 때문에 IAM 플리시를 통해 권한할 땅이 가능합니다. 따로 계정 추가 필요 없이 현재 있는 IAM 계정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CR의 스캔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이미지에 있는 시큐리티 이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하는 패키지 이름과 위험 레벨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존 환경과의 연동성 그리고 보안적 측면을 고려하여 삼성 어카운트에서는 EC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모두 Git을 통해 관리됩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고 PR이 머지되면 써클 CI가 트리거됩니다. 이후 코드의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개발자가 만들어둔 TC를 진행하고 만약 이상이 없다면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도커 파일을 통해 도커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와 설정 파일들이 추가됩니다. 바이너리의 경우 그레일드와 같은 빌드 트레이에 생성되고 설정 파일의 경우 진자를 통해 생성됩니다. 설정 파일을 위해 먼저 템플릿 파일과 황명 변수가 들어있는 야물 파일을 생성해둡니다.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 진자를 통해 변수가 적용된 실제 설정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시 엔트리 포인트는 설정하지 않는데요. 이 실행 커맨들은 파드 실행 시 Kubernetes의 커맨드를 통해 지정됩니다. 커맨드를 이용하면 하나의 이미지로 옵션만 변경해 여러 환경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이미지가 이 CR에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클 CI를 통해 100% 자동화됩니다. Kubernetes를 위한 모든 설정은 100% 코드화 되어 관리됩니다. 먼저 Kubernetes 설정과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모두 코드로 만든 후 GitHub의 커맨드입니다. 그 후 다른 DevOps 엔지니어가 해당 코드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고 만약 이상이 없다면 해당 PR을 머지합니다. 머지된 코드는 뒤에서 말씀드릴 CD 파이프라인에 의해 Kubernetes에 적용됩니다. 왜 코드화를 해야 될까요? Kubernetes의 경우 사용하는 툴과 인프라가 다른 런타임 환경에 비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환경마다 생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드화를 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정이 코드로 관리되고 다른 엔지니어의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Kubernetes를 코드로 표현하는 부분은 Kubernetes의 오브젝트와 그리고 AWS 인프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AWS 인프라에 대한 코드화입니다. AWS에서 Kubernetes를 운영하기 위해선 크게 EKS 클러스터, EC2, ECR, IAM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테라폼일까요? 먼저 테라폼의 HCL의 경우 사람이 읽기 좋은 단위로 코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야무를 사용하는 다른 툴에 비해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삼성 어카운트의 기존 인프라가 모두 테라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활용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EC2용으로 만들어진 IAM 롤이 있으면 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에 EKS OIDC 관련 코드만 추가해주면 파드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라폼에서 지원하는 플랜의 경우 변경될 사항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운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대한 코드화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야물 파일을 통해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한 구성의 경우 상관없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오브젝트가 많아지고 배포되어야 하는 환경이 많아지면 단순 야물 파일만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를 위해 헬름을 통해 오브젝트를 코드화하였습니다. 인그레스나 디플로이먼트 같은 오브젝트 파일이 있으면 이를 템플리팅하여 먼저 하나만 생성합니다. 그리고 데브나 스테이지, 프로덕션 같은 각 환경마다 변수 파일을 하나씩 생성합니다. 이 파일을 조합해 아르골 통해 배포하게 되면 하나의 템플릿 파일로 여러 환경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많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오브젝트를 코드화하기 애매한 부분이 시크릿인데요. 시크릿은 베이스64로 야물 파일에 명세되는데 사실 베이스64는 암호화된 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기세에 올리면 크레덴셜이 노출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VC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시크릿을 암호화하여 시일드 시크릿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해당 코드를 GitHub에 커밋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쿠버네티스에 배포합니다. 그러면 시일드 시크릿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던 큐브실 컨트롤러는 추가된 시일드 시크릿을 잃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값들을 모두 복호화한 뒤 시크릿을 클러스터에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의 안전한 기독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일 먼저 사용했던 조합은 헬름과 젠킨스였습니다. 헬름을 사용하는 경우 오젝트를 패키징 단위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저링을 통해 문제가 생길 시 쉽게 롤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인스톨뿐만 아니라 인스톨 전, 후 단계도 존재하는데요. GitHub에서 코드를 받아 이를 배포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의 통합도 필요합니다. 이른 젠킨스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젠킨스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 스텝을 자동화하고 단일 어플라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또한 존재했는데요. 배포 시 실제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헬름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런의 경우 차트의 문법 정도밖에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쿠머니티스가 롤링 배포는 가능하지만 카날이나 블루그린 같은 배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 조합을 사용하기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했던 조합은 헬름과 젠킨스, 그리고 플래거 조합입니다. 첫 번째 방식에서 배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플래거를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카날이 버전에 대한 파드와 서비스, 그리고 스테이블 버전에 대한 파드와 서비스 두 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그레스에서 웨잇을 조정하여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이를 통해 카날이 배포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랙을 연동해 배포 상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배포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경에 대한 가시화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용했던 조합은 Argo CD와 Argo Rollout, 그리고 헬름 조합입니다. 일은 여러가지 배포 지원과 변경에 대한 가시화 모드를 해결한 조합입니다. 먼저 헬름을 통해 오브젝트를 코드화하여 GitHub에 커민합니다. 그 후 Argo CD의 디포를 통해 현재 Kubernetes 오브젝트 정보와 GitHub의 최신 오브젝트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만약 변경점에 이상이 없다면 Argo에서 싱크를 통해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 진행되면 슬랙에 노티를 보내고 Argo Rollout이 카날이 배포를 진행합니다. 먼저 새로운 버전의 레플리카 셋으로 파드 몇 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일부 트래픽만 카날이 파드로 라우팅되도록 설정합니다. 테스트를 거친 후 이상이 없다면 리즘을 통해 파드를 확산합니다. 모든 확산이 완료되면 배포는 안정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를 통해 코드와 배포점 변경점 확인, 그리고 카날이 배포 모드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일 처음 메시와 디스커버리를 통해 네트워킹을 구성하였는데요. 메시와 디스커버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하고 풍부한 모니터링 매트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경한 툴은 ESTIO와 컨설이었습니다. 두 툴의 경우 다른 툴에 비해 기능이 많고 레퍼런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먼저 판단을 검토했습니다. ESTIO를 사용하는 경우 파드의 사이드카 패턴을 통해 인보이 프록시가 인젝션됩니다. 그리고 인보이 프록시들은 ESTIO의 파일럿이나 시타델 같은 모듈에 의해 관리됩니다. 파드가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면 컨설에 의해 디스커블이 되고 라프트 53에 프로파게이션 됩니다. 인보이에 의해 수집된 매트릭들은 ESTIO의 믹서를 통해 매트릭스 서버들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트래픽이 있거나 앱이 그룹으로 묶이고 그룹에서 패스별로 라우팅이 돼야 한다면 앞단에 ESTIO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에서는 좋아 보였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니 문제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시 ESTIO는 한 메시 그룹에 하나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만 생성되었습니다.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엄청나게 높은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고 중간 인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API나 웹 같은 서버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갖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차트를 수정해 여러 개의 인그레스를 갖는 구조로 만들었지만 이는 관리상 오버헤드였습니다. 잘 사용하는 경우 좋은 트림은 분명하지만 안정성이 우선인 어카운트의 경우 아직 적용이 실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검토했던 조합은 엠메시와 클라우드 맵이었습니다. 엠메시의 경우 ESTIO와 같은 인보이 프로치를 사용하며 버추어 라우터를 통해 트래핑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엑스레이를 연동해 쉽게 트레이싱도 가능하며 인보이에 수집하는 많은 매트릭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엠메시 자체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설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관리 코스트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클라우드 맵도 마찬가지 엠메시와 라우터 53와의 연동이 쉽고 관리 코스트가 적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엠메시가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아르고 롤아웃과의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르고 롤아웃을 통해 카나리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맵의 경우도 아쉬운 점이 존재했는데요. 클라우드 맵 전용 DNS 존을 생성하고 여기에만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DNS 존을 사용하면 DNS를 관리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검토 결과 메시의 장점은 다양하나 현 시스템에서 아쉬운 점 또한 분명 존재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점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이 시토와 공존하는 시기가 있고 기능상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메시를 제외한 네트워킹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ALB를 사용하는 구성임입니다. ALB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이며 리퀘스트에 대한 매트릭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효과적입니다.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 쿠모네티스의 인그레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ALB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DNS를 같이 사용하면 원하는 DNS 레코드 생성도 가능합니다. Argo 롤아웃과의 연동도 잘 동작하는데요. Argo가 ALB의 타깃 그룹을 수정해 웨잇을 조정하고 일부 트래픽을 카나리 파드로 라우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나리 그룹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배포 후 카나리 버전과 스테이블 버전의 차이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현재는 ALB 조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마이그레이션 되면 다시 메시 사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메시를 통해 더 다양한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얻고 서킷 브레이커와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드의 네트워크 격리를 위해 칼리코를 사용했습니다. 칼리코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폴리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폴리시입니다. 80443 미그레스처럼 커먼하게 열려야 하는 폴리시를 먼저 하나 생성하고 모든 앱에 적용해줍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폴리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마다 갖는 네트워크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DB를 사용하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메시지 키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정책을 하나씩 생성하고 필요한 룰들을 추가해줍니다. 이로써 최소한의 네트워크 정책만 오픈될 수 있으며 커먼한 폴리시는 하나만 만들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할까요?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서비스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서비스가 몇십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떤 하나의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전체 CSM에 문제가 생길지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카오스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뒤 툴 선정을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리스트업 했습니다. 첫 번째는 퀴브 멍키입니다. 퀴브 멍키의 경우 무료이며 기능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램닌인데요. 그램닌의 경우 넷플릭스 카오스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램닌은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만 쓰더라도 파드킬이나 네트워크 블랙홀, 존 페일 같은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로 테스트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기능적 측면과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이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램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카오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보는 기본 가이드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상 상태의 매트릭을 잘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은 리스폰스 타임과 같은 기능적 값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SLA 같은 실제 비즈니스에 역량을 주는 값도 같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설을 정의할 것인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가설을 정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변수를 정의할 것입니다. 파데를 죽이거나 혹은 네트워크 블랙홀을 만들거나 정상 시스템에 일어날 문제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입니다. 앞에서 세운 가설과 변수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의 카오스를 인젝션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의 변화를 모니터링을 통해 관찰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세이프 힐링으로 복구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 발생 초기에 앨럿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 과정은 작은 폭파 반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리전 페일 같은 큰 카오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데를 하나 죽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카오스를 진행할 때 시나리오 설을 만들어 진행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의 정상 상태와 가설을 정의합니다. 그 후 그래밀인에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파라메터들을 정의합니다. 어떤 파드나 어떤 노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실패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언제 진행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정의되면 실제 카오스를 인젝션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변환을 관찰합니다. 지금 예제 같은 경우는 카네르를 배포된 새로운 버전의 파드가 한 대만 존재할 때 이 한 대에 대해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의 에러 레이시 증가하는 예입니다. 스테이블 파드의 경우 파드가 여러 개 존재하지만 파드가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이 라우팅에 대해 에러 레이시 100%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 카네리 파드의 HA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두 대 이상 생성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모니터링이 연동이 없다면 현재 시스템에 발생한 이슈가 카오스로 인한 역량인지 아니면 실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 슬랙과 데이터독을 통해 연동하였습니다. 카오스가 진행되면 먼저 슬랙 채널에 어택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되면 종료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어택이란 것을 조직 전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증가 같은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데이터독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500대에러가 튄 시점에 그램 린에 어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00대에러 이슈가 카오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의 Kubernetes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인프라도 다양하고 툴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코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드화를 하더라도 배포시 실제 클러스터와 최신 코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자신감 있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Kubernetes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 도입처럼 큰 아키텍처를 변경할 때 빅뱅을 기대하기보단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편이 안정성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오스가 더 큰 카오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잘 연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원인을 더 잘 식별하고 실제 장애가 발전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 어카운트는 아마존 솔루션을 통해 더 쉽고 더 빠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 어카운트 적용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님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구를 한번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커라이징인데요. 천립기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해서 도커라이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 맞게 더커라이징을 하고 이 다커라이징 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시 아티팩트를 레포지토리에다 저장하는 이런 단계들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해 주는 툴이 저희 AWS에서 App to Container라는 도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 서버에 있든지 리눅스 서버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것들이 다 서버에 있어 돌아가고만 있으면 어떤 미드레어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이걸 다커라이징해서 런타임을 분석해서 ECR에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ECR에 업로드된 다커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ECS 혹은 EKS에 손쉽게 배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레이션도 되게 중요한 옵션인데요. 오케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주영님께서 앞서서 설명 주셨듯이 IAC를 기반으로 코드로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코드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스크립트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디버깅하거나 또 실수할 수 있을 여지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CDK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CDK는 마치 그냥 언어 프로그램 랭기지를 사용하시듯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EKS 클러스터를 만약에 만드신다고 예를 하시더라도 VPC를 생성하시고 다시 EKS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에 이걸 파라미터로 던지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시큐리티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환경을 오케스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터를 야물 파일로 관리를 하실 때도 이게 야물 파일로만 관리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의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태그 이런 것들이 틀릴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CDK 8S를 통해서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도록 하게 만드시면 훨씬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우스 엔지니어링도 있는데요. 카우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렵기도 하고 네트워크와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넘나들면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램닛뿐만 아니라 리트머스라든지 카우스 툴킷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우스 큐브, 카우스 메쉬 같은 것들이 요즘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우스 몬키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더 좋은 또 편리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도커라이징부터 시작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도와드리는 앱2 컨테이너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처음부터 빅뱅 형태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것부터 먼저 클라우드로 배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기보다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구조와 도구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AWS의 클라우드 전문가 분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시간 저희 이번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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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